평양 상공에 드론이 떴다.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부인했고 확인도 거부했다. 3차 대전으로 가는 방아쇠 트리거가 4개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 둘째,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여부. 셋째, 필리핀의 반중국 해상 도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 여부. 넷째, 한반도입니다. 김정은의 며칠 전 국방대학교 연설입니다. 북측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최근에 북측에서 나온 각종 성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 아닌가 싶다. 연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이라고도 했다. 키워드는 전략적 힘의 균형이다. 되짚어 말하면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전략적 힘의 균형 상태라는 말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상호학층 파괴 MAD로 진입했고 이를 공포의 균형 밸런스 어부 테러이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PC국제전화, 핵전쟁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모두의 전매를 의미한다. 한반도 유사시 1년 만에 한국은 GDP 약 40% 감소를 겪게 된다. 대만 유사시를 보더라도 한국은 GDP 약 23%가 감소한다. 한반도와 대만의 분쟁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이른바 유사시 한국은 1년 만에 GDP 약 60%를 잃는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만국이다. 한반도 분쟁이 통상 무기로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관련 누구라도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누크맵. 맵이라는 앱을 통해 핵실험을 해보면 북한의 핵미사일단 한발 300킬로톤급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때 사상자가 400만 명 가까이 발생한다. 마찬가지 미국의 트라이던트 디오급 455킬로톤급 핵탄두 한발을 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며 사상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 쌍방이 10발 이상씩 발사할 것이므로 이민족은 이로써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한반도는 전쟁 초입기에 들어갔다. 곧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였다. 회사 대표와 가족은 위험을 감지하고 사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나와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에서 탈출하니 너희는 회사를 지키거라. 회사에 남아있는 충견들은 회사 대표와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태극기 알배들은 굳은 표정으로 군복을 입고 멸공의 횃불을 불렀다. 살아계신 신 윤석열님과 성모 김건희님을 목숨 바쳐 지키는 것은 태극기 알배들의 사명입니다. 태극기 알배들은 아크로비스타를 향해 거수격례를 했다. 여기저기에서 시급 1만원 군인을 모집했다. 병사가 부족해지자 시급 2만원 연령 제한 없음 자원병을 모집하자 70대 80대 노인들이 지원했다. 너와 내가 아니면 석열이와 건희를 누가 지키랴. 70대 80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태극기로 맺어진 보수골통들.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석열과 건희는 산다. 쿠세어라 금순아. 쿠세어라 석열아 건희야.